와아! 원조 짐승달! 2PM이 돌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네, 짐승 형들이지만 이번에 좀 부드러워지고 좀 섹시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요? 예! 네! 네, 이번 타이틀은 우리집으로 컴백하시면서 우리집에서의 각자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아, 네, 재미로 했는데 일단은 먼저 요새 수입이 좋은 미쿤이 아빠를 하고요. 아버님. 아주 먼지 한 툴도 싫어하는 우영 씨가 엄마를 해주세요. 그리고 애교가, 의외로 애교가 정말 많은 태견 씨가 막내를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주로가 고양이를 좋아하잖아요, 고양이 해주시고 찬성이가 강아지 좋아하니까 덴버 저기 강아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덴버예요. 그러면 준케이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저씨예요. 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예요. 각자 역할 대로 가죽 사진 한 번 찍어볼까요? 네. 원, 투, 쓰리. 네, 우리집으로 돌아온 2PM의 컴백 무대. 아니, 그거 말고. 네, 감성 발라드 이지혜 씨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네, 우리집 Around 2PM, 우리집 네이버는 völlig Bonjour 팔찌! Down 3 가못해서